연예학 박사 가는 게 난리가 났어 농검사장 남편 만날 때 그전 남자 만날 때 향수가 달랐어요 우리 남편을 만날 때는 약간 버버리 느낌은 단코만 느낌으로 버버리 향수 쪽에서 그 접시에 뭐냐고 아니 이름을 몰라서 알려드리고 싶은데 덩어버면 알잖아 덩어버면 알지 갖고 왔어요 오! 진짜! 아! 남편 꼬셨던 향수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거 마이 버버리 얘가 약간 어떤 향이 나냐면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향이 나 남편 꼬시는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이 향수 매니저가 카톡 선물해서 줘서 얘는 약간 편안한 느낌 약간 경쾌한 느낌 편안하네 얘도 근데 잔향이 좋아 버버리는 다 좋은 게 잔향이 좋은 거예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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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는 올리브영에서 제가 어머 색깔 핑크색 예쁘다 해서 봤는데 알고 보니까 버버리더라고요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상큼상큼해 우울하가도 기분이 정말 너무 예쁜 꽃향기 세일한 거예요 아 그래요? 다음 주부터 세일 많이 하대요? 많이 하면 무조건 이제 사재긴 해놔야겠네